어? 이사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서울사무소에 만능꾼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무엇이 마이백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 구경을 좀 하고 싶습니다. 꼭 보시겠습니까? 마음의 준비는 되셨겠죠? 좀 커요. 아 원래 백팩을 메고 다니세요? 네. 제가 어깨가 안 좋기도 하고 또 항상 손재하고 있는 짐이 많아서 게다가 언제든 노트북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갈 수 있도록 기동성을 위해서 아 너무 프라이빛 한 거 스캠하셔도 돼요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얘기했잖아. 각오하라고. 자 이건 뭐냐면 하얀색의 천으로 된 양말입니다. 아 양말을 갈아 신으시나봐요? 이 파우치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참 내가 너보다도 사랑하는 마스크입니다. 오늘도 미세워즈 정도가 매우 미세워즈 정도가 매우 난 마스크 없인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. 광고인가요? 파장품 파우치 파우치 공개는 이따가 하고요. 그리고 설정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. 또는 뭐 다행스러운 코차이나의 다이어리 대표님이 갖다 주신 사랑합니다. 그리고 명암 케이스 그리고 명암 케이스 이거 보여줘도 되나? 내가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 항상 아 요즘 건강을 정말 잘 쓰는 올해의 루션 가장 중요한 얼짱몽짱 음 이거는 아연젤리 아연이 들어있는데 젤리 형태라 군것질 겸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부끄러우지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의 간식입니다. 이렇게 그럼 이 먹을 것들은 보통 일일 식량치 부족합니다. 하루에 보면 굉장히 아 그리고 어 이건 펭수 펭수와 미니어즈 여기까지가 제 가방에 모든 물건이 다 나왔어요. 자 이제 제 파우치를 좀 보여드릴까요? 네 자 따라라라따 아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들만 아 너무 사랑하는 소독용 아 그리고 이거는 거즈인데 찢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멸균상태를 좋아해서 찢지는 않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핸드크림 아 매우 건조하죠? 아 이거는 부대표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약간 음 조금 생캐릭터를 보여야돼 아 역시 소독용 알콜 거울 그리고 수분크림 악건성의 필수템 수분크림 아 아 이 정도 그리고 젠더 C타입 젠더 이거는 제 하하 하하 약폼인가요? 어? 딩동댕동댕 제 라이프가드입니다. 하하 내가 좀 특이한 것만 보여준다면 저는 소독 손소독제를 너무 사랑합니다. 이거는 스프레이 타입의 에탄올 하하 진통제 타이레놀 머리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다. 저희는 머리 아플 일이 많지 않아요. 그냥 비상약 오 비타민C 아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소화제 아 이것도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인데 제가 잘 베이고 그리고 이제는 잘 까지고 그럴 때 이 매니큐어 타입의 것을 살짝 바르면 이게 코팅 되면서 밴디지 워커를 해줘요. 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일어가 있나요?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몰라서 항상 들고 다니죠. 언제 머리가 아플지 모르고 언제 배일지 모르고 또 언제 피곤해서 비타민C가 필요할지 모르고 저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.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? 전혀 받지 않습니다. 항상 행복합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혹시 이 가방은 이 가방은 아 그거 안녕하십니까? 뭐 아니요? 뭐 아니요? 아니요? 아닐까 아